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 진짜요. 홍월님 있어. 홍월님 있어. 아니 이거는. 아니 이거는. 아니 이거. 야. 다 가졌네. 진짜 너무 빡세다. 너무 든든한데 우리 팀. 나도 문제가 있는데. 진짜 너무 빡세다. 3신기. 우리 팀 너무 든든한데.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. 아 이거 타고 가는거네. 한 명씩 타고 갑시다. 셀기가 한게 아니에요? 밸런스를 위해 제가 조종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운전할게요. 제가 옆에서 쏘겠습니다. 아 너무 좋아. 지금 나 너무 좋아서. 일단 한분 블랙벽이고. 시작할게요. 수영아. 수영아. 수영아 너 지금 말해야돼. 너 지금 빨리 말해야돼. 수영이 빨리 말해. 수영아. 한수영. 지금 말안하면. 아 이거네. 얘들아. 이거다 이거. 이거 타는거였어 이거. 어 아닌데. 알키리가 오고있어요. 어 어디. 뭐야. 뭐야. 이거 쉽잖아. 뭐야. 이거 타면 안되는거 아닐까. 세비지 세비지 세비지. 뭐야. 홍월이 혼자 다 하겠다는거야. 아 죄송합니다. 저기 올라갈 시간 좀 주시면 안되나요. 저기 이거 원래 이런건가요. 이러지는 않을텐데. 뭐지. 혹시 돌아서 와야되는건가. 빨리. 우리 차례야. 살려달라고 빨리 빌어봐. 어 저기. 네. 아닙니다.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긴 자비가 없죠. 야 아까 세비지. 이사일 쏘잖아. 못봤네 이거. 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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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라. 다 있네 여기. 타라 양쪽에 타라 양쪽에 타라. 아니야 니 뒤에 타야돼. 여민이 뒤에 타야돼. 오케이. 보고. 오케이. 먹어. 아. 지지다. 금선. 이건. 저기요. 왜. 그분은 왜 이쪽으로 오시죠. 저기요. 그분. 그분. 그분이 왜 여기 오시죠. 그분. 저펄 저펄. 예. 아니 저쪽 가서 저쪽 타야지. 초대받지 않은 손님. 초대받지 않은 손님 저펄.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오셨다. 어 잠시만. 온다 온다. 소리 들린다. 소리 들린다. 소리 들린다. 다하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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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 이거. 이건. 이거. 이거는. 맵이 좀 잘못했네. 아니면 헬기가 저기 멀리서 미사일로 쏘아서 맞추는 것 같은데 아 그게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아 이게 이걸 그니까 내가 생각한 거는 그니까 뭐 스나이퍼나 총을 주고 상대편을 헬기로 갈아버리고 뭐 그런건줄 알았는데 아 너 그런건줄 알았네 어 이게 전혀 아니네 어 그러네 갑자기 내 이름으로 뭐지 형 날치형 저희팀이예요 아이 젠장 제가 운전할게요 타로야 운전해 내가 세비지를 운전하지 왈도형이랑 전담 어머님이랑 같이 가야될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왜이래 두디 거기 두디 거기 갇혔어 야 두디야 야 나와 왼쪽으로 나와 왼쪽으로 두디야 왼쪽으로 나오면 돼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야 지옥 벗어났대 빨리와 빨리와 그 지옥 벗어났다고 나와요 야 거기 타면 어떻게 해 뒤에 타서 대공포 날려야지 와 이러면 안되는데 바로 뒤에 뒤에 탈수 있잖아 어 옆에다 옆에 있잖아 옆에 어 그거 그거 타 어 그거 타 여기 옵니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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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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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좀더 높이 좀더 높이 좀더 높이 좀더 높이 아니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그냥 싸라기면 되는거 아냐 안 돼 좀더 높이 제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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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요 형 이거 타고 가요 같이 어? 진작이요? 어떻게 빼주셨어요? 아 이것도 뺐어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여기 하나 더 없나 저거다 어 총은 날라간다 오케이 가자 아 잠깐만 나 안탔어 같이가 여빈아 나 태워줘 여빈아 아아 여빈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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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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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최군 어떠냐 울산크고래 우발 죽였지 뭐야 쟤 아무도 관심 안주고 있는데 너 은근슬쩍 나한테 반말한다 컨텐츠는 비밀로 야자하는거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왠지 인서전투사고 밑으로 가야될거 야 여기여기 야야야 디디야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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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안 돼 노스텔지어로 간다 후우 우린 플랜 B다 바로 여기지 어 지역에서 벗어나서 안들어가죠 야호 어디죠? 어 이쪽으로 내려가면 돼 떨어져되나 오케이 야호 어 여비야 여비야 어어 나 진짜 하하하하 진짜 같이가자 어? 나 섭에 갇혔는데 저기있나? 누군가 한 명 떠떨어졌는데요 저펄? 그러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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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쿵쿵쿵 쿵쿵 왈도쿵 야 역시 요즘 대세 도망쳐 아아 도망쳐 어? 거기에도 총이 있어요 복수해 줄어 복수해 줄어 아아 야 여기 차 터트려버려 다 갈아버리겠어 우리 지금 매너하는거 님들 아시죠 이거 안타고있는거 그래서 터트리는거에요 좀 더 현실성있게 하고있는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일부러 저거 위에있는거 안타고있습니다 우리 일부러 저거 위에있는거 안타고있습니다 어이씨 아니 안타고있다구요 아아 이거 어 저기 밑에 홍월이있다 안보여요 저 안보이는데 어떻게 쏘지 아 뭐야 어 뭐야 낙하산이 왜있지 이랬고 어떡할라고 이랬고 뭐 저기 뭐 공항이나 군사기지갖고 탱크라도 하나 빼오던가 아니면 근데 얘 이상하게 가지 근데 쟤 잡아야돼 쟤 잡아야돼 렉걸리는데 밑에 rpg있어 밑에 rpg 뭐지 바본가 뭐 살았지 뭐지 그럼 제가 따라가서 죽이고올가요 사람이 아닌가 어 나 내렸어 뭐지 야 지금 컨텐츠가 이상한데 어 이거 갑자기 컨텐츠가 아야 야 너 총 총있냐 흘났다 총없어 빠따로 이겨될거 같은데 빠따밖에 없어 왜 내려온거지 아 너희 무기 안보여 어 그러면 죽어 아니야 아니야 홍월이 캐리할 수 있어 홍월아 다 내려와 다 내려와 야 다구리 까야돼 홍월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거야 아 찍 어 아싸 타로 찍 했다 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방망으로 빨리 두들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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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서 반갑다고 방망이 만나서 반갑다고 방망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겁니다 네 그 되게 간단하게 저렇게 막 저기 올라갖고 막 머신건 쏘면은 금방 끝나니까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여기있는 지형짐을 좀 이용해가지고 아 나 머리 이렇게 빠꾸지 짱나네 머리 바꾸고 올걸 그랬어 멋있습니다 뭐 어떻게 못 내려가나 여기 낙서 일단 총을 들고 총이 이게 스나이퍼인가 그냥 스나이퍼 내가 운전을 할게 여빈아 네 타버려 타버려 빨리 가 저기 미니건 오케이 고고 오케이 저펄 오른쪽에 타 아니 거기 말고 아니 쏴야될거 아 거기서 그 주포 쏜다고 형이 오른쪽 내가 왼쪽 어 나 이상한데가 여기 주포가 있나 근데 네 그거 있어요 사수석에 어 그래 그래 아니 뭐해 뭐해 아 너 나 조련하니 지금 흐흐흐흐흐 야 빨리 타 할라며 해 어어 난 왜 이리 빨리 죽는거지 야 우리가 저기 침투하자 어때 옥상으로 오케이 옥상으로 낙하작전 갑니다 근데 너네는 침투하고 우리는 강하하고 클라스 보여주가스 적군이 바로 앞에 있다 왈도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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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버려 왈도쿤 쏴버려 두디야 왈도쿤 쏴버려 안보여 안보여 밑에 있다 밑에 있다 왈도쿤 밑에 있다 좀 더 밑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녀석의 녀석의 낙하단이 미쳤다 녀석은 그냥 내비둬둬 알아서 죽을 녀석이었다 왈도쿤 어유 뭔가 있는데 여기 여긴 있나 오 몇 Turn 그래도 제가 시간을 끌었네요 안보여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하하하하 저거 긁는거 야 긁는거 좋은데 좋아 야 나 내릴 군대 쟤 내려내 어 밑에 있다 밑에 있다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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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두디야 벙수 내려와 두디야 두디야 두디 진짜 형 세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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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세비지 벙긋 뭐야 저거 뭐야 너 뭐야 차 때려 뭐야 나 착취했는데 왜 끝나 차에 맞춰서 낙하사기 아 남아있는데 죽었어? 아 내가 암살하러 갈려 했는데 아 이거 레전드인데 웃지말지 우리 팀은 날 따라와라 날 따라와라 알 이즈웰 어 잠깐만 뭐야 낙하사 없어? 어 형 그거 하셨던거 중간에 있는데 나 먼저 갈게 아이고 나 가장 기본 지급템인줄 알았어 이걸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야 여빈아 보여줘 좋았어 좋았어 저쪽 아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몰라 무시해 야야 저깄다 저스티버스 우리 옥상에 떨궈줘 옥상에 됐어요 안돼 안돼 우리 낙하사 없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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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어 있어 내려갑니다 Ollie 아 자 떨어 않떨어어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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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옥상 제네 뭐야 제네 막 어 다 죽었어? 위토로 내려오시지요 어 저 방금 사람 떨어졌다 방금 사람 떨어졌다 방금 왈도 떨어졌다 방금 왈도 떨어졌어 봤어 야 우리 낙하산 타고 옥상 올라가려고 했는데 낙하산이 너무 빨라가지고 차에 붙여 죽었어 아 아 아 나 옥상 올라왔는데 어? 내려오시라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으악 왔어 아니 저펄이랑 솔그린님이랑 동시에 떨어졌어 아니 저펄도 슬랩스틱했어 슬랩스틱 야 야 저펄아 저펄아 저펄아? 말도 쳐봐 술 안 깼어? 어제 술 말 먹더니 술 안 캤구나 드디어 어제 술이 너무 돼서 일부러 물을 따라줬단 말이야 근데 소주에서 물 만나 하하하하 나 놀리는거지 나 바보 아닌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진짜 소주를 따라줬단 말이야 소주에서 물 만나? 소주인데 올라가자 네 나 바보 아닌데 하하하하 두디 술 어? 술 그렇게 많이 먹고 말이야 두디 혼나려고 몇병 마셨는데요? 어제 많이 안맞았어 서로 안마셨네 여러분 그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저희랑 죽방전입니다 네네네 이거 최대한 위로 올라가가지고 떨어질게요 이거 헬기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꼭 꼭 옥상에서 싸울 필요는 없고 따라와 따라와 밑으로 내려와 밑으로 이쯤이다 이쯤 내려와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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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행이다 먼저 내려갖고 한 명 정도는 그냥 떨어질거 같은데 가자 어 여깄다 여깄다 어 뭐야 야야야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년석들이 오고있어 저깄다 불쌍 그거리 기다려라 저거 저거 죽는거 아니야? 오 안죽었어 안죽었어 무섭쌤 무섭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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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찾았다 중간 두디 브로콜리 자식 저거 뒤에 내 뒤에 잠깐만 어디어디 아 잠깐만 아 역시 대세야 아 역시 대세야 아 여기서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서 내려오면 갈구자 갈구자 왜 뭐야 어 죽은거가 떨어졌습니다 내려올거야 세명에서 한명 그냥 후두렵해야지 후두렵해 내려오세요 어서 아 또 떨어졌어 아 아 날치형만 남았군요 날치형 여기 내려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두디야 거기있다가 떨어져 지금 떨어지기 직전이 팀킬 안되서 다행이지 어디있나 여기 지금 폭죽 쏘고 있는데 어? 없어졌어 없어졌어 술이 덜 캤나봐 어허허헣 날치형이 오른쪽으로 오시는건가 날치형이 오른쪽으로 오시는건가 반대로 가시면 돼요 안 돼 저기 너무 많아 클라스를 보여주시죠 아니 여기 한명 없어졌어요 적수가 너무 많군 연륜을 보여주세요 여기 한명 없어졌어요 가세요 노자라 어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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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있다 오고있다 지금 못들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주먹전입니다 주먹전 아 근전무게 주먹이에요? 네 무조건 주먹이요 아이고 아이고 날치형님 오셨습니까 천하의 날치가 이렇게 혀가 길어서 되겠습니까 진짜 어어어 오오오오 1대1에 저펄 지지 않겠지 저펄 지지를 않겠지 어 뭐야 저펄이 이기는거야 어어어 어 저펄이 이기는거야 헐 헐 에이브 15살이 30살 찐다 하하하하하하 공격해 공격해 이 자식아 공격하지 말고 노인공격 막타 하하하하 하하핰 1달 지렸다 1달 하핰 우리 갑니다 자 우리 올라갑니다 이제 아 옛날에 파워키 했을때 마인부 막타먹던 그 기분 그대로 까자 사람 떨어지는거 같은데 사람 떨어진게 아니고 말해주세요 알았어 쏘지말래 여기다 그냥 착취시키면 되지 않나 무지 낙하사냐 날치님 거기 보여요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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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정치만 찾으면 살수있어 이 자식 어 뭐야 날치님 죽었어요 자식 나 갈아 만든 생선으로 만들어 아 핵에 갈리셨구나 핵에 갈렸어 아 저런 유감입니다 아 나 다 젖었어 아이고 아 생선 다 되긴 됐어 어 뭐야 어 다시 올라가야지 아니 누가 낙하사람 끊었어 저거 떨어지는거 터만 두디인가 하잇 하잇 하아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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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왜 안 떨어져 되게 재밌어 보이네 하하하하 아 맞다 아 턱이 있었어 아싸 1킬했다 아 아 0킬 야 괜찮아 나도 0킬했어 어 또 못했어 이걸 옥상에서 밤이 날 참치로 만들었겠다 하하하하 아 대체 어떻게 날치해서 참치가 되지 아 그러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산 아 우리 정정당당하게 1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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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로 하죠 오케이 아 그러면 우리 라운지 우리가 준비할게 라운지 여기 여기 옥상에서 1대1 1대1을 하자 딱 올라가 올라가 어 방탄복어 아 왜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탄복 있어요 아니 옆에서 막 자빠지고 난리치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쥐약 먹었냐 하하하하 쥐약 먹었어 왜그래 태그팀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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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저게 저러다가 내가 부산의 꿀주먹임 어 꿀주먹 저러다가 갈아버렸다 아 잠깐만 왜그래 안녕하세여 님들 잠시만요 태그팀매치 태그팀매치 야야 피해 피해 야 피해 핰캠 태그 나이스 우리 대세가 죽었네 헬기 터진다 오케이 저기 두병 죽었다 자 라운드1 야 두디 가라 너 쫄린다 싶으면 바로 태그해 태그 뭐야 뭐 바로 태그하면 어떻게 나 가 한번은 싸워도 될거아니야 오케이 야 근데 그와중에 저펄 자살했어 야 쫄리면 태그해 쫄리면 태그해 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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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사 태그 반사 제가 가도록 하지요 오케이 홍월이 고고 이새끼 너 어디 중학교 짱이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씨꺄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잘하는데 나머지 한명있어 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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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살 아싸 이거 3대1이었네 3대1이었어 1대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으흐흐흐흐흐흐 드라isu 짱 아 아 상상 상상 7 6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